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응? 그렇지? 응? 도망은 안돼 응? 어? 비둥이 살 좀 빠진거 같은데? 조금 다이어트 성공한거야? 요새 조금 빠졌어 미세하게 다시 찔거라고? 어디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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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금 되게 빨랐다 야? 요즘 들어 최고로 빨랐다 비둥 비둥 어디가 어디가 비둥 어디갈라고 응? 굴욕적이야 응 응 아빠가 목욕하는 것도 찍고 응 굴욕적이야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